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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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2차함수의 핵심 세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개념에서 2차함수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부동식의 해와 2차함수와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동식을 풀 때 왜 선생님 2차함수식을 풀 때 왜 0보다 작으면 사이범이고 왜 0보다 크면 바깥범이에요? 라는 숱하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부동식 풀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부동식 푼 적 있습니까? 작다로 할까요? 작다로 하겠습니다. 작다. 이거 어떻게 풀죠? 일단 인수분해 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그때 이러면 어떻게 풀었습니까? 0 되는 x값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가 있죠. 그때 x는 작다니까 사이범이 이렇게 풀었는데 왜 사이범이예요? 왜 부동호가 이렇게 됩니까? 작은데.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따져서 복잡하게 고등수학상에서 풀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y로 잡고 얘를 y로 잡아요. 그러면 두 개의 함수가 딱 나와요. 그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나오겠고 얘는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딱 연립을 시키면 개념투에서 말했던 2차 방역식이 나와요. 딱 나온다. 이거죠? 그때 이놈의 판표시 D가 0보다 큽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이 있으니까 9가 되는 거죠? 0보다 커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 두 실근이 인수분에서 얻은 마이너스 1과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때 이놈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얘가 y는 0은 x축이 되겠죠? y는 0 x축이 됩니다. 최고차의 양수니까 아래를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 두 개입니다. 그럼 인수분에서 얻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그때 얘가 0보다 작대요. 이 y값이 y는 0보다 작대요. 이 x축이 바로 y는 0축이에요. 그러면 x축 위쪽은 y가 0보다 큰 거고 이 아래쪽은 y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y는 0보다 이 놈이 작대요. 작으니까 y는 0 기준이에요. 보다 y는 x제곱-x-2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이 아래쪽 그래프 이거예요.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빵꾸 나는 거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를 만족할 x의 범위가 내가 풀고 싶은 저 2차 부동식 x에 관한 2차 부동식에 해집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쪽이 음수. 이 범위 아닙니까? 이 범위? 음수가 나는 범위. 그죠? 그때 x의 범위는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y값.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값이 y는 0보다 작은 범위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것만. 이것만. 2차 방정식과 2차 부동식과 2차 함수가 통합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저게 등호가 있어요. 등호. 보세요. 이게 등호가 딱 들어가. 등호가 딱 들어가 준다라면 0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가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탁. 됐죠? 아.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y값이 y는 0보다 큰 범위. 바로 어디예요? 쭉. 쭉. 이 범위가 y는 0보다 큰 범위 아니에요? 그걸 만족할 x의 범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쪽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고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부동식 해지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읽으세요. 이젠. 부동식 이렇게 풀어요. 크거나 같다 한다면 크거나 같다 한다면 등호가 들어가면 됩니다.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됐죠? 이 원리 갖고 가는 겁니다. 이 원리 갖고 오케이. 좀 더 확장할게요. 여기까지 됐고 좀 더 확장할게요. 나온 김에 저것은 저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걸 풀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x제곱이 2의 두 개를 이왕시켜요. 그럼 x 플러스 2보다 작다랑 똑같은 부동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역시 연립시킨 2차 번식은 x제곱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왕시킨 2차 번식의 해가 바로 x는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 2차 삼수가 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 이 값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x는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때 x제곱 이 그래프가 x 플러스 2보다 작은 범위에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작으면 얘보다 얘가 작아요. 위쪽일까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의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작아요. 아니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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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고 이거 같은 거니까 빼고 아래쪽. 이 아래쪽. 이 범위를 만족할. 그렇죠? 이 범위에요. 그 x의 범위 마이너스 1과 2 사이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x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x 플러스 2보다 작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2보다 작다. 이렇게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어요. 이걸 0으로 잡느냐 x 플러스 2로 잡느냐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 낫고 2항시켜요. x로 잡느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와 x의 그래프를 또 그려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렇게 두 함수의 그래프에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 교점이 0대기하는 x값이 되는 거고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크냐 작냐 크면 위쪽 작으면 아래쪽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2차 함수와 2차 부동식의 해외의 관계입니다. 단 하나의 예를 가지고 가슴 쪽에 탁 심으면 이게 다 해결돼요. 됐죠?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요. 어떻게 일반화시키냐면 자 이렇게 자 거기 나와있는 교재에 나와있는 방식대로 일반화시킬게요. 잘 보세요. 자 일반화시킵니다. 자 우리가 그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2차 방식이 나와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습니다. 단 난 이 a를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양수일 때 따져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놈이 판별이 d를 따져요. 그러면 d가 d가 0보다 0보다 클 때가 있죠. 그리고 d가 0일 때가 있죠. d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식이 d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우리가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d가 0보다 크다는 말은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 말이죠.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이 말이죠.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축이고 r을 볼록이면서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d가 0인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여기가 알파와 베타가 같아져요. d가 0보다 크다 작다 이 말은 x축과의 교점이 없단 말이죠. 쭉 이렇게 공중부양 붕 떠요. 붕 떠요. x축에 붕 떠요. 교점이 없어요. 실근이 없는 거예요. 허근 같은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그때 나에게 묻는 것은 뭘 묻고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묻어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2차 동지기 해시파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요. 일단 그러면 0보다 크대요. 이 y값이 y는 0보다 크대요. 그럼 x축은 y는 0이에요.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이 플러스 이 위쪽 그러니까 이러면 해시팍은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 됩니까? 이때는 위쪽은 0보다 큰 범위에 이 범위에요.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파 베테도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는 알파만 제외해요. 알파를 뺀 나머지 모든 실수는 0보다 커요. 해석이 돼요? 인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이게 저 부동식의 해시팍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전부 다 플러스예요. 최소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x값을 대입해도 이것은 항상 성립해요.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고 읽는 거예요. 갈게요. 이제 또 그러면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나 같아요. 같으면 간단하죠? 같으니까 얘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x는 베테보다 크나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왜? 알파일 때 0이잖아요. 0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알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커도 땡큐 같어도 땡큐 얘는 항상 크잖아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또 한번 가볼까요? 자 ax의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 얘 모양새를 가지고 이렇게 0보다 작아요. 이차함수의 푸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이 아래쪽이죠. 그죠? 따라서 x가 알파보다 크겠고 베타보다 작다. 이걸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경우에를 따져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 노트에 정확하게 만드십시오. 보고 쓰지 마시고 그죠? 깨달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거 있습니까? 알파일 때 0이에요. 나머지는 다 양수예요. 0보다 작은 것이 없어요.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 합니다. 해가 없다. 그죠? 얘도 항상 다 양수예요. 이것도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죠?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뭡니까? 같을 때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쓸까요? 여기다가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겠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은 건 없어요. 근데 0일 때가 존재하잖아. 따라서 x는 알파라는 2차 동식의 해집합이지만 딱 하나의 실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x는 알파일 때는 알파일 때 유일하고 성립해요. 됐죠? 이 경우는 0보다 작은 것도 없고 0인 것도 없어요. 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알수면 다 끝나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2차 부등식과의 관계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때 이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모든 실수를 갖는 이 2차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의 해집합이 모든 실수예요. 그런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에서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방정식을 항등식. 그죠? 어떠한 실수 x값일째라도 성립하는 방정식을 항등식. 어떠한 실수 x값일째라도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따라서 우리가 저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조건이 줬어요.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절대 부등식. 되기 위한 되기 위한 조건. 말이 좀 길어요. 2차 부등식이 이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커요. 그때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데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럼 a는 절대 0 될 수 없어요. 그냥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a가 0 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이에요. a는 0 될 수 없어요. 말 한마디 따라 달라져요. 조건이 그죠? 이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절대 부등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부등식.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난 얘를 y로 잡고 잡았을 때 그려요. 아 얘가 얘가 이렇게 붕 뜨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가 되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최고창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는 거고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없는 거예요. 실근이 없기 때문에 팜필식 t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2차 방정식의 팜필식 t가 0보다 어떻다? 어떻다? 작다. 허금되는 조건. 이게 바로 이놈이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깨달음으로 주기만 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예요. 또 갑니다.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다가 들어가요.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붕 떠도 돼요. 방금처럼 하나가 추가돼요. 어떻게? 접해도 돼요.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0일 때도 성립해요. 나머지는 양수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이때가 d가 0보다 작을 경우고 이때가 d가 0일 경우예요. 그죠? 따라서 그러나 아래로 블록돼야 돼요. 따라서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겠고 800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됐죠? 이거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얘랑이랑 차이점. 없고 있고 추가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이거 자 쫓아오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보세요. ax의 제곱 이건 교재에 없어요. 적으세요. 지금 멀뚱뚱뚱 바라보고 막 입 벌리고 잊지 말고 적으세요. 알겠어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요. 이게 절대 부정식이 되게 안 좋을까? 그러면 상상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외우지 말고 상상해. 아 그러면 얘는 x축이고 얘보다 0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겠네? 응? 그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가 되겠네. 이렇게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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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위로 블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 d가 0보다 어떨까요? 이렇게 해놓고 0보다 크다는 놈들이 있어요.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없단 말은 허금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오케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이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한 절대적 동식이 되기 위해서 2차 동식이란 말이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접해도 돼요.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최고차인 개수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위로 블록이 되는 거고 판매 d가 이때가 0보다 작을 때고 접하는 거니까 중금 가질 때 d가 0일 때입니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알아두시게끔 그 다음 뭐 이것을 2차 동식이란 말이 없으면 이거 좀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